5. 유리티포트 5. 강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세척 간단합니다 4. 스텔라룸 내열 티고트 앤틱한 디자인으로 한두잔 끓이기 좋은 크기입니다 3. 인스리빙 내열를리 주전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삼화도요 대용량 유리주전자입니다. 차 많이 끓여드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세척하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1위는 북대사글라스 키포트입니다. 1위 두껍고 튼튼한 제품으로 고급스럽고 차 자주 우려먹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